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만이에요. 오늘은 제가요. 광주 화훼단지. 초월역 앞에 있는 여기 다육키픽장도 있고요. 키픽장 안에는 키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육이 판매하는 다육이 들도 엄청 많아요. 이제 제가요. 이 안에 들어가서 찍어볼게요. 올릴게요. 우와 합식하면 좋을 애들이 정말 많네요. 이게 가격은 2,000원이에요. 여기는 택배도 가능합니다. 이따가 이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언슬로는 1,000원이네요. 언슬로 1,000원. 순맹 2,000원. 엘리엣. 이건 가격이 없네요. 분생인데 엘리엣. 안으로 한번 들어가 가고 싶습니다. 이건 온창인데 분생이 너무 멋있어요. 멋있네요. 이게 무슨 명함 하나 가지고 신... 뭐야 선화다육? 선화다육? 선화다육이네요. 여기는 이렇게 앞에 이제 선물용이 돼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신발인가? 가격은 이런 거는 가격을 안 매겨 놨어요. 와 정말 이거 시원하다. 화분도 너무 멋있어. 화분이 정말 멋있어. 화분이 정말 멋있어. 이쪽에 창을 좀 보여 드릴까요? 체험인 12,000원. 12,000원 이고요. 아 보세요. 전화번호가 없네 이게? 아 밑에 써졌네요. 여기 밑에 써진 거 보이시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전화해 보세요. 사장님이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아 립스틱 에보니 여기는 창들만 이렇게 해놨어요. 창들만 아 이따가 이거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요거 얼마 하나 자 여기 싼 거 시작하겠습니다. 어 누비노바가 4,000원 여기는 마르셀 마르셀 4,000원 여기는 좀 다른데 없는 애들이 좀 있긴 있네요. 그리고 실루엣 실루엣 8,000원 여기 묵었어요. 아 여기 보기에는 다 이렇게 막 묵은 종이네요. 여기 안에 여기 목대 보이시죠? 어 조그만 포트인데 묵어가지고 그냥 어 실루엣 옆에 있는 애 이름은 없어요. 핑크루비 4,000원 그러니까 이게 좀 묵어서 가격은 조금 있네요. 아미스탑 아미스탑 5,000원이에요. 매직 크라운 만원 마디바 쌍두가 만원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얼음공주 6,000원 얼음공주 이름이 이쁘네요. 얼음공주 6,000원 여기는요 초월역 앞에 있는 선화다육집입니다. 전화번호는 010-9188-3899 어 이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전화드리면요. 택배 가능하대요. 갔겠지요? 5만원 이상이면 무려 배송 이거 처음에 처음에 와서 이 집에 이제 다음에 한번 잘 구해볼게요. 제거는 여기 조금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집시 군생인데요. 7,000원이에요. 7,000원이네요. 이거 7,000원 7,000원 이거는 구운 무슨 어? 분기 처음 듣는 보도 못한 이름이 있네. 분기 분기 잡으려고 있나? 12,000원이에요. 마르마 군생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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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마 군생 16,000원 스카이로즈 스카이로즈 아 이것도 좀 오래된 군생이네요. 스노바니 요거 스노바니인데 요거 앞에 있는 거는 가격이 없어요. 스노바니가 요거는 가격이 없어요. 라피네 군생 라피 비안트 12,000원 원 stalk 원종자박어사 12,000원 아, 이건 뭐가 이래 고가요? 펜지 군생, 12,000원, 다 12,000원이네. 12,000원짜리가 많아요. 자, 이렇습니다. 올리비아, 12,000원 군생, 얼굴이 많아요, 올리비아. 라즈베리 아이스, 7만원, 물은 안들었지만, 엄청 군생 많네요, 얼굴이. 아, 많다, 많겠네. 조금 가격은 있는데요, 택배값 빼고 나면 뭐, 그렇지요. 마음에 들면은, 이건 양진인가? 양진이, 양진이 2만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양진이 맞죠? 이거. 엄청 얼굴이 많아요. 루다도 있고. 저는 이름이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시경이지, 칼천원. 조안다니엘. 조안다니엘. 이거는 철한데요? 가격은 없네요. 어, 룬대리. 룬대리 딱 걸렸어요. 룬대리 제가 막 사고 싶어서, 저번에 2포트, 3포트 사다가 합식했잖아요. 와, 이거는 자인 군생이네 아주.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두 개. 8,000원이면 12개, 8,000원이면 괜찮아요. 핑크 자라고사. 네, 여기는 묵은둥이에요. 오래오래, 이거 막. 진짜. 가격대가 조금 있네요. 러블리 베어, 2만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멀러, 어쩌나네요. 아이스크림. 아, 이거는 뭐지? 이렇게, 이렇게, 앙구리. 이렇게 많아요. 다육이가. 은, 설, 은, 선, 은, 설. 6,000원. 많습니다. 많아요. 네, 여기서 항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